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가 제13회 사랑의 송편 나눔잔치를 개최합니다. 나눔잔치는 오는 10일에 인천 서구와 계양구 지역을 시작으로 11일 주안역과 12일 부평역, 13일 서울역에서 독거 어르신과 쪽방촌 소외계층 약 2천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송편 등 선물을 나눌 예정입니다.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은 이 행사를 통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